연휴가 좀 살이 붙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식 잘 추고 그러니깐 내일도 좀 살이 쪘네요 통통하게 좀 잘 먹었더니 나 살 좀 빼자 안되겠다 머리에 그 이쁜 몸매를 내가 망쳐냈다 레오도 살쪘다고 사람들이 그러네요 다이어트에 들어가겠다 대중 그렇게 무서운 말을 다이어트라니요 대중 그렇게 먹었죠 안되요 우리 연휴는 살 좀 붓고 있어 그치 며칠 동안 잘 먹었더니 살 좀 붓은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